반갑습니다. 퀸콜입니다. 지금부터 쿠그의 콘데서 마이크, 스크리모 X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 및 테스트 환경은 퀘이사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이트의 알라 카프레세, 스파이트의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 바질 등을 첨가하여 만든 이탈리아의 요리이다. 모차렐라와 토마토, 바질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이탈리아식 샐러드인 인살라타 카프레세의 주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파스타이다. 비교적 만들기 쉬우며,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샐러드와 같이 재료 포련의 맛과 질감을 느낄 수 있다. 스파이트 면은 소금을 넣은 물에 삶아 준비한다.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는 깍둑썰기하여 준비한다. 볼에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를 넣고, 여기에 엑스트라버젠, 올리브오일, 오레가노, 바질, 소금을 첨가하여 섞는다. 볼에 스파이트를 삶았던 물을 부어 잘 섞어준 뒤 소스를 완성한다. 파스타면과 소스를 섞어 접시에 옮겨담아 요리를 완성한다. 주재료인 토마토는 아미노산과 루틴, 단백질, 칼슘, 철, 인, 비타민 A, B, C, 식이송류 등이 다양하게 들어있어 어린이의 성장 발단은 물론 근육 형성, 체중 조절, 변비 예방, 시력 보호, 야맹증 예방 등에 도움을 준다. 보호, 야맹증 예방,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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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야맹증 예방, 시력